안녕하세요. 서울 금천구에 사는 48세 김상현입니다. 제가 엘레오틴이나 유료헬스를 먹기 때문에요. 제가 몸이 워낙 커서 당뇨나 고혈압이 의심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 약을 먹고 처음 며칠 딱 먹는 순간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소변을 보면 제가 몸이 많이 부어서 소변이 찌금찌금 나는데 소변이 굉장히 시원하게 빠졌다는 거고요. 또 하나 한 석 달 정도 먹고 나실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은 제가 거의 긴 연기라서 생리극을 거의 멈추는 수준이었는데요. 제가 석 달 정도 먹고 나니까 생리극 양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몸 중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몸이 굉장히 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제가 한쪽 눈은 아식 수술하고 한쪽 눈은 아직도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눈이 뿌옇고 안개 낀 것 같았는데 이게 눈이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벌레 같은 거 날아다니는 느낌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침침했던 게 조금 나아지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이걸 꾸준히 먹으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